지금 예를 합니다 지금 다이수 다이수 아준이 희미할 뒤 흐하하하 나이사 스나를 좀 많이 틀었죠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회수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 스나를 자 대폭 가나? 다이수 기가 막히게 안 맞았다 타임이 치자 오케이 스나로 혹시 아나요? 스나로 갑자기 35킬 해버릴지 는 꿈이구요 눈을 계속 빌거같은데 초마 숫자 줄이기 그렇지 자 도도 밀죠 그러면 바로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도도 울베로구나 순화 전용 세팅 갑니다 또 맞아 맞아 혼자 아무리 잘라도 안 돼 진짜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어떤 스포 신이 좀 점지 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야야 놀래라 뭐냐면 제가 제 돌격으로 최다킬 세울 때도 방송으로 그때도 진짜 세이브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너무 좋았어 세이브 해야 될 때 다 해버렸어요 그냥 운이 좋게 타이밍이 딱 맞게 그런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킬이 많이 되는 거죠 죽는거 봐보고 어 32킬이면 엄청난데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어이 아 이 번 너무 아깝다 여기서 4킬만 있어도 10킬 인데 차라리 낚시방 폭 갈 거야 아 개 아깝다 이런걸 먹어야 되는데 되는 파는 이런거 다 먹거든요 되는 파는 이런거 안 놓쳐 어 그럼요 실시간이죠 아 진짜 되는 파는 이런거 절대 안 놓치는데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없었고 에너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사 어 이제 눈합니다 눈통에 있겠죠? 빠졌다 지게샤쿠레이 주웅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쩐다 가야지 뭐 배경을 결렀 아깝다 등 돌릴때 그냥 기둥 잡고 빠질걸 그랬네 어 둔 타겠네 나이스 천수형 이제 빼야돼 빼야돼 아이고 두번째 핀 으 으 으 으 아 나 갑자기 왜 이분을 이렇게 못찾게 지 움직임이 예상이 안된다 의자 다시 낮출게요 으 북극형 싹 고수 내적 1등이네 으 으 으 어 진짜 차분하게 한번 해볼까 30킬 만 생각하지 일단 파이팅 차분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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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큰일 났다 급해진다 이거 우리 편이 킬하니까 급해졌다 아 이거 종종 해드려야겠다 비켜주세요 안 보인다 한번 더 까볼까 저 몇 킬부터 언제부터 멈췄지 세판년소 빵킬인가 눈나면 가야겠군가 폐마나다 저분도 지금 아이고 아 왜 왜 왜 김말로 오세요 그 살짝 두 분 다 이제 긴장을 많이 하셨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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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로 한번 가야됐나? 뭔가 갑자기 안풀리노 아까 공격 마지막에 한번 꼬인게 크다 북극양한테 두번 죽고 지금 찬스가 넘어갔구만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3위씩 중이셨구나 처진을 비하여 안되겠다 키만난다고 쫄플 할거 없이 그냥 시원하게 해야겠다 난 그게 맞아 이건 안된다 흰탄령 눈이 안오는 구나 흰하 삐타 흰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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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든이기든 시원하게 하자 만약에 진짜 30킬가 보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사림살 하고요 가야될 땐 가자 아 천천히 진작에 총 해드릴거에요 감사합니다 이거 줄 때는 아다 민체를 진짜 요새 안만 내wah 감독 가 너무 낮아 그런거 눈 아니었나 할까 자 한번 더 됐다 나이스 느낌 있으시네요 방금 천수형 와 중총 너무 좋았다 한번 더 천수형님 몸 좀 사주셔도 되는데 팀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 와우 아까 미션 했을 때 해야 되는데 바보같이 자 기습 뚜껑 아 좀 쓴다 타이밍 보소 음 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어? 뛰겠는데? 지금 빠른 턴이 훅병인가? 느낌형님이랑 뿌쿠형님이 빠르네 와 천수형님은 턴이 그렇게 안 빠른데도 중총을 하시는겨? 천수형님 죽으면 안 된다 이거 어쨌든 경기는 이겨야죠 꾸레이 제발 꾸레이 한 번 더 고루치 더블킬 또 났다 미쳐있을때는 안터지고 폴리샛 하나 반인데 쟤 너무한거 아니여 와 두번이다 이건 질수가 없겠지요 나 1킬만 더 하고 싶다 제발 플리즈 25개 깔끔하게 느낌있게 라이크기 밑에 고 기회가 있다 위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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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노 자본이 승리하셨습니다 자본이 승리하셨습니다 자본이 승리하셨습니다 자본이 اس냉 자본이 승리하셨습니다 자본이 승리하메 자본이 승리해ели 정통이 승리하다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이 승리하는 자본이 승리해서 이 세트는